와~~ 공포방송 한 거 엄청 후회됐다 어~~ 뭐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분명히 모기 모기 이렇게 얼굴 자체가 위에 가 아예 없어 공포방송 넘버왈 지금은 또마시네 자 오늘은 일본 가자 일본산 나무는 봐봐 아닌게 뭣이야 방금 들은 사람 나무 꺾어지는 소리 뭐야? 나 아니고 나무 밟은 소리 안들렸어? 분위기 봐라 뭐야 발자국 소리 여기 배병원에 대한 소문과 사연은 하얀색 간호복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자주 보인다고 했어 그리고.. 와 뭐야 자꾸 쿵쿵 소리.. 내가 지금 이마를 하려고 했거든? 이 건물에서 간호복 입고 있는 그 여자가 여기를 쿵쿵쿵 하면서 뛰어댕긴다고 했거든? 그림봐라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로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분위기 별로 안좋아 진짜 분위기 별로 안좋아 진짜 분위기 별로 안좋아 진짜 집사2장 집사2장 분위기 잡으려고 한것이 아니라.. 집사2장 생실난것도 아니고.. 집사2장 계속 돌아다니는다.. 집사2장 집사2장 긴장돼.. 무슨 소리야.. 좀 남아버렸는데.. 뭐야 이거? 자꾸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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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저리 집 좀.. 누구 있냐? 누구 있냐? 뭐야..? 2층에 갔다.. 이거.. 뭘 이렇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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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소리가 났어.. 철소리가 났어.. 철소리가 났어.. 진짜 거짓말이야.. 저거 서머가 진짜.. 달려올거 같아.. 누가 달려올거 같아.. 누가 달려올거 같아.. 누가 막 달려올거 같아.. 진짜.. 지금 여기.. 근데..뭔가인가.. 와메..누구여? 누구여?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진짜.. 콩콩 광선을 한 거에 후회된다 뭔 소리야? 소리?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저거! 뭐야?! 뭔 소리야?! 저거! 뭐야? 여기 누워요 저거 와.. 봤어요? 와.. 뭐.. 뭐 온다.. 뭐 온다.. 간호사인가? 그거 흑은 거.. 흑은 거.. 또치님 다시 갑시다 하다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거짓말 누구예요? 뭔 소리예요? 뭐싱뭐싱? 연락올라잉? 일본말을 할 줄 알아야 분말을 하자 오지마라 살려주세요 하다 미치겠네 와.. 지금 혜진 도는 시간이에요? 지금 혜진 도는 사이.. 그 시간에 빠져나가면 올까? 아.. 뭔 소리 한대 지금.. 내가.. 와.. 누구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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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좀 막으세요 하나.. 사람이 무서우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아니.. 나 아픈데 없는데.. 아픈데 없는데 진짜로.. ink T strategy 소리 소리 어hnlich 앞에서도 소리나? 아..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저거 있었잖아..저거 없잖아.. 진짜 여기 이런 틈에서 원래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지금 연기같이야.. 너희 와봐라 진짜 나.. 4년차 방송하면서 여러가지 무서운거다 진짜.. 너희들이 여기 와서 한번 와봐라.. 분위기가 얼마나 덜덜한가.. 주위에 동서남북 민가도 없고.. 주위에 동서남북 민가.. 주위에 동서남북 민가도 없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 가사라! 없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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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없다! 갔다! 고맙다! 고마워! 나 도와줬다! 제발! 진짜 분명히 어디서 나 보고있어! 진짜 눈꾸냐! 진짜 눈꾸냐! 하지마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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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인정이야?? 성인 인증이나 받아고 풍기 낫살.. 나를 지금 주시하려고 몰래 빼꼼 쳐다보고.. 나 다리잡아.. 아니구나.. 나 누구 다리잡은 줄 알았어.. 방금 뭔소리야? 뭐, 아기 목소리 못 들었어? 나갈게, 나갈게 100개 검사입니다 간만에 100개 검사예요 아기 소리! 여기도 또 있네! 뭐야?! 헐린 거 아니지?! 나 홀린거 아니다 홀린거 아니야 진짜 크다 나 뭐하나 봤다 저기에서... 올라간거 봤다 누구냐? 일부러 긴장감 유지하려고 카메라 휙휙 돌린거 아니에요? 야 이놈새끼야 여기가 꺼보면 아무것도 안보인다 이 불빛 하나가 내 눈이다 알았냐? 여기로 뭔가 올라갔다 기운 자체가 여기를... 누구야? 뭐야 이거는 너? 소리! 불쌍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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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있냐? 안이 누구 있냐? 안이 누구 있냐? 안이 누구 있냐? 아니..누구있냐? 아니..누구있냐? 분명히 뭐하나 올라갔다 아..뭐야 방금.. 뭐야..? 떨어졌다.. 뭐야..뭐야..뭐야.. 먼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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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빠진 거야? 누구야? 지금 먼지 길이 돌아온다.. 지금 현재.. 방금 저거 쾅! 자빠진 뒤로 기운이 갑자기 확 서두르러 들었어 진짜 내가.. 진짜 걔 도망가고 싶었거든 도망가려고 하다가 계단 때문에.. 계단도 내가 전부 넘어질 뻔 했고 귀신 기운도 마찬가지지만.. 먼지가 그렇게 많은 데에서 내가 도망가고 싶었거든 아까 전에 내가 한 번 도망가 보러 갔고.. 안 도망가려고 진짜 내가 끝까지 붙였잖아 그 먼지구덩이에서.. 저거 어디 터일 수도 있지 여기가.. 지금 마약 한 5통 들고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열대에 왔다 저 장기 털리고 없어요!! 장기 털리고 없어요!! 38여기 털리고.. .. 아멘 근데 진짜 길다.. 진짜 길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밥 먹고 잘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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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뭔 소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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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기하다 이거.. 누구야? 뭐가 돌아다녀? 지금 뭐 돌아다녀 계속.. 누구야? 거기 뒤에 누구야? 거기 뒤에 누구야? 거기 뒤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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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누구야? 누구야? 바람 타령하지 말아라 바람이 어떻게 저기만 하나만 부르냐? 그리고 중폭기가 껴가지고 바람이며.. 소리가 다 들린다 asking 바람의 descobк DVD 누구야? 간다 제발.. 누구냐? 간다 이게 바람은 어떻게 되냐? 안 되겠어요 진짜 이거 갈수록 더 그래 갈수록 더 그래 무섭다 진짜로 길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어디로 갔잖아 너무 무섭다 무섭다 뭔 소리야? 뭔 소리 났어? 무섭다 무섭다 진짜 ban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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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 진짜 뒷부분을 쫓아가는 것 같아 나 덕분에 무서워서 안되겠어요 뭐야? 내가 어디로 왔어? 길 어? 뭐야? 뭔 소리야? 나 진짜 못가겠어요 진짜로 나 이거 방폭된지도 몰랐어 나 분명 봤어 분명 나 봤는데 그게 헛소문일지 아니면은 다른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얀색 옷을 입었어 그러고 목이 이렇게 얼굴 자체가 위에가 아예 없어 내가 진짜 소름 돋은 거 뭐 때문에 제일 소름 돋은 줄 알아? 그래 나 무서워 얼굴 자체가 없어 이것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손짓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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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